다음 주면 6월이 되면서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됩니다. 광주 전남은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광주의 폭염일수는 평년보다 최대 5배나 많아 무더운 날이 많겠습니다. 올여름 광주 전남 기상 전망을 최선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광주 전남 올 여름철 기온 평년 23.9도와 지난해 24.1도보다 0.5도에서 1.5도가량 올라 덥겠습니다. 특히 7월 말부터 8월 중순에 덥고 습한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일수는 광주가 20에서 25일, 전남이 12일에서 17일로 예상되는데요. 광주는 손꼽히는 더위를 기록한 2018년의 26일과 비슷해 평년보다 최대 5배 많은 무더운 날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가 무더우니 당연히 열대야일수도 늘어납니다. 광주 전남 열대야 예상일수 17에서 22일로 평년 8.5일, 지난해 14.9일보다 많겠습니다. 다만 비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게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6개월 광주 전남 누적 강수량은 419.7mm로 평년 383.6mm보다는 많지만 여름철 국지적인 기상가문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도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9개에서 12개 정도의 여름철 태풍이 발생해 이 가운데 2, 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최선길입니다. KBC 최선길입니다. KBC 최선길입니다. KBC 최선길입니다.